제가 얘기했잖아요, 지효가 늘 갑자기 전화 와서 오빠 죄송해요, 뭐가 아까 제가 말이 너무 없었죠, 제가 사실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지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, 지효는 좀 이런 거, 그런 거 아니면 오빠 주소 좀 보내주세요, 왜? 과메기 좀 보내주세요, 오빠 왜? 주소 좀 보내주세요, 왜? 네, 산수유춤 보내주세요, 건강식품, 건강식품, 손민이는 전화해서 오빠 진짜 김종국은 왜 그래? 진짜 김종국은 왜 그래? 아니, 오빠 너무 알 것 같아, 오늘 오늘 왜 그래요, 김종국은 나한테? 근데 손민이는 그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어, 오빠 김종국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, 오빠 이러고 얘기할 거죠, 아니 진짜 얘기하지 마요, 김종국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, 오빠 제가 언제 김종국이라고 했어요, 김종국 오빠라고 했죠, 김종국 오빠 괜찮아, 손민이는 괜찮아, 손민이는 그리고 또 있어요, 또 있어, 오빠 성격 너무 잘하니까 하동훈 때문에 너무 열 받아요 나 하동훈은 진짜다 하동훈, 하동훈 때문에 너무 열 받아요 나 하동훈은 진짜다 하동훈, 하동훈하고 양세찬, 야, 너 왜 이렇게 하하고 세찬이 얘기했겠냐고 저걸 못 참게 했대, 안 궁금하지? 아니, 이게 아니고 이제는 안 궁금해요 설마 네가 궁금할 걸 공갈뿐인 이야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진짜? 고맙다, 고맙다 뭔가 얄미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, 손민이는 아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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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안 보면서 왔다 하시네요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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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예 안 보셨어 아, 이거 맛있겠다 얘네들이 봤잖아 얘네들이 봤잖아 야, 이거 맛있겠다 스테이크다 버터야 뭐야? 이거 스테이크고 이거 말고 또 닦고 나와요 우와, 바베큐 우와 이게, 이게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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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거 너무 맛있겠다 우와 여기, 여기 너 혼자 먹고 와, 1인분 우와 와, 이거, 이거 야, 체크시네, 체크 스테이크 아, 스테이크 나 시켰는데? 아, 그래, 형, 먹어, 먹어, 형 그래서 이 통간자를 형 여기서, 여기서 줘 역시 국종인은 자기 좋아하는 거 막아, 막아, 형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이거 야, 이거 소스비가 형님 아, 이게 맛있는 데구나 대박이네, 한번 먹어볼까? 맛난 한번 볼까? 야 야 나이스, 나이스 기가 막힌다,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찍어야겠다 음 사진 찍어야겠다 음 먹어보게? 먹어보게 먹어보게 먹어봐 음 약간 햇 냄새가 났는데? 맛있다 맛있어 해먹겠습니다 우와 야, 근데 내 앞에 있는 소스터만 있냐? 형, 그거 접시에다가 내가 잘라줄게 아냐, 아냐, 내가 잘라먹을게 이리 와, 아냐, 아냐, 아냐 부드럽네, 형 야, 근데 진짜 맛있다 내가 완전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내가 완전 부드러워 여기 있던 거야 이거 아, 석진 오빠 두 개를 보다가 아니, 이거 두 개를 보다가 이거 두 개를 보다가 끝에 한 시간에 두 개를 보다가 야, 형이 좀 큰 거 먹자 내가 이걸 반을 잘랐어 아니, 큰 거 먹자 형이 좀 이쪽이 좀 컸거든 그랬더니 석진이 두 개를 보다가 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